띠우가 슈드 하고있습니다 나와라 슬라이드 셔플리어 있고 오케이 음 음 오케이 넌 왜 안없어지고 있냐 야 저리가 오케이 음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이거 말고 이거 했고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뭐 맘대로 이제 바로 가네요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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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blem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뭐 할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 오 오케이 시간 너무 작다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 대신에 뭐였더라 어 그래 난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난 그거 이해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얘는 이해할 수 있으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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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다음 문장 그 콘서트 언제 야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The Concert Begins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두 번째 뭐 하다시고 예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시작하다 It Begins니까 does 가 들어있죠. 묻는 말 반등이 첫 단계. 콘서트 시작하니? 그렇죠. does the concert begin? 이렇게 물어보내고.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time?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it begin? 하고 똑같은 it이 들어갔는데 하다 시에 does도 사용된 거 주의해야 된 거. 그랬더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it begin at 7 this evening. 선생님이 타이핑한 건 뭐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it begins 해야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러면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니까? 오늘 저녁 7시에. 그렇죠. this evening 7시에. 그러니까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언젠데. 언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하니까. when 대신에 뭐 썼다? 그렇죠. what time 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두겠죠. when이라 그러면. 그냥 언제 시작해?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냥 애매하게. 언제 시작해? 그랬더니. 어? 저녁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what time이라고 물었으니까. 몇 시인지 정확하게. 7시. 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time does the concer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 ok. 다음표요.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구 하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i should begin. 그렇죠. i should begin이에요. begins에요? 그렇죠. i should begin. 그래서 양념씨 들어갔고. begin의 뜻이 뭐니까? 하다니까. 하다니까. 하다시니까. 이런거 필요 없죠. ok.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begin. 그렇죠. should i begin. 그러면 문장 완성. 되겠죠. ok.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됩니까?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ok.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you are homework 대신에. you are homework 대신에. 너는 너의 숙제를 뭐. 언제 언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너의 숙제 대신에. 그것을 언제 시작해. 이래도 되겠죠. ok. when should i begin.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ok.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점심식사 후에는 시작해야만 돼. 그 다음 뭐. after lunch. 그렇죠.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꿨죠. 뭐. ok. 그 다음에 after lunch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점심식사 후에. 점심식사 후에. 점심 먹고 나서니까.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언제라고. 그래서 이 문장은 한번 정리해볼게요. ok.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ok.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아. 왜. 제가 신발 끈을 묶어야만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i should tie. 그렇죠. i should tie. 그래서 tie의 뜻이 뭐니까. 묶다니까. 하다시고. 이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 ok. 그러면. 묻는 말 반드기. 첫 단계. 제가 묶어야만 하나요. should i tie. 그렇죠. 문장 완성. why should i tie. why should i tie. 그 다음 뭐. my shoelaces. 신발 끈인데. 신발 끈 한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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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laces. 그랬더니. 니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ok. 그래서. 계속해서. 뭐. 종류는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양념씨가 사용되고 있고. fall down이 그럼. 뭔드시겠어요. 그렇죠.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비동사 없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ok.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얘를 섞어서. 할 거예요. 됐습니까. ok.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